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 발급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이스타 발급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청대행 사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이스타를 검색하면 나오는 해외 대행업체인데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와 착각하기 쉽게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타 발급 수수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는 21달러로 우리 돈 3만원 정도지만 대행업체는 최소 98달러부터 145달러까지 6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올해 들어 모두 8건인데 뒤늦게 알고 환불을 요청해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다가 공식 사이트로 착각한 건데 국내 포털 사이트보다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klinca와 관계에 모두 올라가서 노는 서비스 전체에 계획입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는 klinca와 관계에 있는 지적을 모여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는 klinca와 관계에 있는 기술이 after 248만원 정도만지만 국내 포털 사이트를 입력합니다. 학생開始 제공에 있는 상담, 환경 제공이 있는 것입니다.